조잘조잘조잘 10시에 만난 친구 점심저녁 같이 먹고 온종일 말씀을 하네 어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도 먹고겠지 말씀을 많이 하니 소화도 잘 되겠지 이것저것 먹는 걸 보니 실사위가 없네 뭘 먹길래 그래? 떡볶이, 단파초, 아이스크림, 땅콩에, 국밥에, 오징어나리 가방에 가서 커피도 한 잔, 쌀옹에 가서 맥주도 한 잔 거기서도 계속 쉬지를 않고 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 재미있게 칼칼 웃더니 어딜 전화하네 음, 무슨 전화인가 무슨 전화인가 다 많이 들어봤더니 어저께 생긴 일을 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 모두 다 얘기를 하네 어휴 그럴려면 그럴려면 만나서 얘기하지 바쁜 저라기들 전제를 냈나 집분이 남았는데도 계속 통화 중이야 어쩌구 저쩌구 조잘조잘조잘 저쩌구 저쩌구 조잘조잘조잘조잘 무엇이 좋아? 까리까리겠네 무엇이 나뻐? 심속을 내네 그러다간 도련 싸움을 하네 저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네 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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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이젠 조용하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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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